찔러줍니다. 정다빈. 오우! 넘어졌습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광양여구가 선치골을 얻어냈습니다. 정다빈 선수가 얻어낸 페네틱킥을 이진주 선수가 침착하게 차 나오면서 스코어는 이제 1대0이 됩니다. 전반 초반 안 들어냈습니다만 김수리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왼쪽 역습으로 가는데요. 광로영 땅뽀 크로스! 들어왔습니다. 정다빈의 득점이 터집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0! 홍성현 빠르게 갑니다. 김가현 박스 안쪽 내줬고요. 슈팅!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3대0입니다. 이진주 선수가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잘 돌아섰어요. 각도가 없는데 왼마 슈팅!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진주가 오늘 경기 헤트트릭을 기록합니다. 빠르게 가담해준 홍보아 선수. 이진주! 벗겨냈습니다. 패스 연결! 정다빈의 슈팅! 들어갑니다! 정다빈의 득점! 스코어는 5대0이 됩니다.